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. 오늘은 내 오태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아랫뱃살을 가장 빨리 빼는 역대급 5분 운동을 준비했어요. 힘줘도 안 들어가는 이 출렁출렁거리는 아랫뱃살들 한 번에 빼드릴게요.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. 고고!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직각으로 튼 상태에서 한 다리씩 내려볼게요. 발끝을 당겨 따라해주세요. 다리를 내릴 때 호흡 내쉴게요. 허리가 뜨지 않도록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어주세요.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. 최대한 무릎이 편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주세요. 다음 동작은 무릎을 90도로 딘 상태에서 상체를 올리고 뒤꿈치로 바닥 터치해볼게요. 호흡 내쉬며 바닥 터치할게요. 목이 꺾이지 않도록 팔꿈치를 더 열어 천장을 바라볼게요. 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저희만의 기쁨이 편해요. 저희만의 기쁨이 편해요. 잘 안전하게 다 펴주는 편이에요.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동작은 무릎은 직각, 팔은 가슴 앞에서 나란히 만들고 한 다리를 내리며 반대쪽 팔도 함께 내려볼게요 발끝을 당겨 뒤꿈치로 바닥 터치해주세요 다리 터치할 때 호흡 후 내쉴게요 허리가 뜨시는 분은 더 천천히 허리가 뜨지 않도록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다리를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한 다리씩 내려 옆으로 밀었다가 가져올게요 발끝을 당겨 아랫배작을 더 느껴볼게요 다리를 내릴 때 호흡을 후 내쉬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엉덩이 안에 손을 넣을게요 이번 동작은 무릎을 사용하는 동작이 아니라 무릎을 사용하는 동작이 아니라 한 다리에 닿아주세요 1. 무릎의 방향으로 표현하고 레벨을 사용하는 동작은 무릎을 접어 다리를 들고 앉아서 한 다리씩 뻗고 이어서 두 다리 뻗어 볼게요. 다리를 뻗을 때 호흡 내쉬면서 따라해 주세요. 두 다리를 뻗을 땐 상체를 뒤로 덮어보냈다가 가져올게요. 다음 동작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두 손을 포갠 후 좌우로 터치해 볼게요. 이때 발끝을 당겨 복부에 힘을 더 느껴보세요. 팔 좌우로 터치할 때 후 하고 호흡 내쉴게요. 복부 힘으로 다리를 고정하고 상체를 움직여 보세요. 거지러운 분들은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. 겹쳐 Pon B 왠지한테един고 다리를 결정 disappears 쉽게 따라 하셨나요? 더 강하게 아랫배사를 태우고 싶은 분들은 저희 8분 10분 12분 운동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아래 링크에서 필요한 영상들 매일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코어가 약해서 목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왕초보 복근 운동으로 배에 힘주는 법 꼭 익혀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내일도 만나요 안녕